프랑스에서 아동 만화가로 활동하는 박윤선 작가가 만화계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아동부문 야수상을 받았습니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주최 측에 따르면 박 작가의 어머나 이럴수가 방소전은 제51회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아동부문 최고상인 아동야수상 추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작가가 이번 축제에서 상을 받은 것은 2017년 앙꼬 작가의 나쁜 친구 이후 처음입니다.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이 포함된 앙굴렘 공식 경쟁부문 시상식은 현지시간 27일 열릴 예정입니다.